저는 배우 오연사입니다. 언제라도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밝고 투명한 피부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최상의 피부톤을 유지하기 위해 늘 신경 쓰고 노력하죠.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지는데 스킨케어 단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결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인쇄했던 레디온송 100이에요. 레디온송 100만의 혁신적인 리포성 기술로 바르자마자 피부 속부터 빠르게 차오르고 피부 본연의 빛을 깨워 고급스러운 광채를 만들어줘요. 매일 아침 저녁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는 레디온송 100 덕분에 밝아진 피부로 자신감을 찾았어요. 다시 한번 빛나는 순간을 찾고 싶다면 레디온송 100으로 당신의 피부 자신감을 완성하세요. 인쇄덤 레디온송 100 Thank you for choosing Riemann Care. Visit us now to enhance your skin's appearance today. RiemannCare.com ermenge 2020 Sun Botswana ense 하루라 institutes Vando Mal esar